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이야기 꿈과 현실 사이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꿈과 사랑을 한 번에 움켜쥔 야곱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꿈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실은 꿈을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원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 각자의 성격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7년을 7일처럼 사랑하는 라일과의 허니문을 꿈꾸며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7년이 되어 라일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일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첫날밤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야곱은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따지자 외삼촌은 그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보내는 것은 풍습에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상 두 자매를 한 남자에게 시집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며 그 당시에도 풍습상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라반은 두 딸을 야곱에게 준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똑똑하고 야무진 라헬보다 좀 모자라고 힘이 없어 보이는 레아를 아버지 라반이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딸 레아를 먼저 시집보내려고 고의적으로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과 약속한 라헬을 거부할 수 없어서 7년을 봉사하는 조건으로 두 딸을 다 주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어이가 없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일단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7일은 레아의 결혼잔치 기간이었다고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는 야곱이 레아와의 결혼식 7일 잔치를 마친 후에 또 라헬과 결혼을 했고 그 후에 7년을 라반에게 무료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라반의 딸들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라헬의 여종은 비라이며 레아의 여종은 실바였습니다. 나중에 자식 낳기 경쟁을 할 때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서 아들들을 낳게 하고 레아도 그녀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 아들들을 낳게 해서 그야말로 4명의 여자들의 아들 낳기 등살에 야곱은 몸과 마음이 지칠 지경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했던 야곱에게 원치 않는 여자 3명과 더불어 4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4명의 여자들의 질투와 경쟁은 장차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에 대한 전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쉽게 그리고 빨리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 장자의 권세를 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 때문에 14년을 고생하고 못된 외삼촌을 만나 6년을 고생하여 도합 20년의 긴 세월을 지나서야 비로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덫 속임수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호세야 12장 3절 말씀에 야곱은 태해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이 말은 태어난 운명대로 살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위를 차지하려는 야곱의 기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질이 속임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애서의 장작권을 산 사람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애서의 장작권을 중간에서 날치게 한 사람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처럼 꾀로 뭉친 야곱은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외삼촌을 만나 20년의 세월을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꾀쟁이 야곱을 물먹인 속임수의 고수가 바로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라반은 외조카 야곱을 노동력으로 쓰려고 속인 것입니다. 자기 딸들을 미끼로 야곱을 사위로 맞아 14년을 공짜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이 고생을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속이는 자는 더 악한 자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작권을 사모하고 쟁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속임수로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된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20년의 연단의 세월을 주신 것입니다. 호세야서 12장 2절 말씀에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얄팍한 속임수에 덫을 놓으셨는데 그 덫이 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4명의 여자 야곱이 자매를 아내로 얻고 그 요정들을 아내로 얻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훗날 모세를 통해 자매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윤리도덕을 따지기보다는 그 시대적 풍조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당시는 자손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후손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여럿이 얻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일처제입니다. 내 여자는 장차 야곱의 거친 인생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야 12장 12절에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고 라엘은 그 이름의 뜻이 암양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레아는 약하다는 뜻으로 엉겹결에 맞이한 여자입니다. 실바는 레아의 여정으로 찔끔찔끔 똑똑 떨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덤으로 얻은 여자인데 야곱의 고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야곱의 못된 성질을 고치시려고 찔끔찔끔 감질나게 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비라는 라엘의 여정으로 역시 덤으로 얻었지만 그 이름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역시 문제만은 야곱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내 여자에게서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후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내 여자에게서 라엘이 둘, 레아가 여섯, 실바가 둘, 비라가 둘을 낳았습니다. 네 명의 아내를 얻은 야곱은 그만큼 여자들의 시샘에 근심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여자들 다툼 사이에서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여자의 적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와 옳케 또 다른 여자들입니다. 야곱은 네 명의 여자들에게서 난 아들들 사이에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성격은 그의 인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성격이 모진 사람은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성격이 온화한 사람은 무난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수많은 시련과 환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애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음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곱처럼 하늘의 장자의 꿈 즉 천국의 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와 벽에 부딪히지만 결코 우리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도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빌리뽀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꿈은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믿음의 꿈 즉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의 꿈이며 세상에서 누리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의의 멸류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빛나는 영광입니다.